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수제비 ASMR 입술 각질이 ASMR입니다. 이어폰 끼셨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입술로 오늘은 대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2018년도 근황과 계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말일까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다고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원래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고 제가 계획해놨던 영상을 순서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금요일 라이브 수다방에서는 계획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제 수다방은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 안계셔가지고 그래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근황과 함께 제 앞으로의 같은거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롤플레이 같은거 할 때 두피마사지 하잖아요. 이걸로 두피마사지 소리를 낸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 시원하시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건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번째로 제가 일상채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일상채널하는거 어떠세요? 브이려고 보고싶어요 하는 분들이 세분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상채널하면 하루종일 컴퓨터하는 것만 찍어야 될거에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 어 일상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일단 첫번째로 제 수락한 채널 있죠. 이팅사운드 채널 그게 일상채널로 바뀔거에요. 어 우선 제 수락한 채널 업로드가 뜸한데도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무척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은데 수락한 채널이 제가 홍보를 조금 확인했지만 업로드도 느리고 그래서 구독자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한 4천명 정도 구독하고 계시는데 이 채널은 어떻게 해야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팅사운드에 흥미가 떨어졌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더이상 이팅사운드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게 솔직히 솔직히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업로드가 뜸했던거고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이팅사운드 채널 먹방채널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무슨 대식가 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잠깐 이거 하느냐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잠깐 멈출게요. 제가 그 대식가들처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먹방채널처럼 뭐 특이한거 신기한거 찾아서 먹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한 끼 조금 많이 먹는 사람이긴 하지만 방음부스가 생기면서 방음부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는게 조금 거려지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팅사운드로 올릴만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제비에 수락한 채널은 솔직히 사실상 토크채널이잖아요. 아시죠? 제 채널 들어 아프신 분들은 말도 되게 많고 먹는 소리도 별로 안나고 먹는 소리에 비해서 말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죠. 말 많다는 댓글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 4천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속 이 채널에 방문하게끔 하고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구요. 지금 아침 11시에요. 잠을 못잤어요. 제가 요즘에 불면증이 엄청 불면증이 엄청 심해져가지고요. 며칠 동안 자려고 누우면 한 5시간씩 계속 생각하느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이 엄청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 이유가 크구요. 그래서 일상채널은요. 지금 제가 작년 작년일에 봤자 일주일도 안됐죠. 지금 현재 5일째 촬영을 하고 있구요. 편집도 어 두개 어 영상 두개도 편집을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거를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서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뭐 촬영하고 영상같은거 ASMR 채널에 올리면 영상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5일간 일상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요. 촬영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편집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굉장히 굉장히 길고 어려운 일기를 쓰는 느낌이었어요. 어 저는 남이 보여줄만한 그런 일상을 남에게 보여줄만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일상을 찍었고 어 밖에 잘 안나가구요. 그래서 편집을 하고 어 비공개로 업로드를 해놓고 자기전에 계속 돌려봤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하고 한 백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근데 어 일길이 잘 썼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 여행갔다와서 브이로그 올린 적 있어요. 어 그때는 3박 4일 여행이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기저기 다녀서 편집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가끔 봐요. 보는데 그때 같이 갔던 제 친구 맘박이도 제 채널을 안 보거든요. 어 걔는 ASMR을 싫어해요. 이해를 못하겠대요. 왜 그걸 듣는지 근데 제 제주도 브이로그나 심심할 때마다 본대요. 재밌대요. 어 저랑 둘이 갔으니까 그렇겠죠. 어 그때는 브이로그 편집하는데 10시간씩 걸렸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돌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면서 제가 좌우를 자꾸 안하게 되죠. 마이크도 설치해놨는데 어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빼고는 일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마냥 좋지만도 않고 마냥 나쁘지만도 않고 아무래도 작년에 제가 어 말일이 되기 전에 구독자심만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취미로 시작한 걸 이렇게 천오프로까지 하게 됐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생각 그래서 일상채널을 같이 병행을 하기로 했고요. ASMR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에는 솔직히 자주 자주 올리면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제 영상중에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잘 보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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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자주자주 보시더라구요. 제가 진짜로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했던 영상은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 3년동안 ASMR 하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막 엄청 자주 올리진 않을거고 영상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정성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인상채널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촬영하고 편집을 해보니까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촬영하고 편집하는건 좀 오래걸리긴 하는데 ASMR 하는데 그렇게 방해는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ASMR 전화도 열심히 과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진심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것도 두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영상 당분간 좀 힘들거 같다고 했던게 좀 말이 좀 앞뒤가 안맞기 시작하네요. 제가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얘 앞에다 놓고 전혀 전혀 모지랖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적은거야. 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수많은 ASMR 유튜버 뭐 중 하나일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ASMR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구독자 한분한분 다 너무 소중하다는 정말 뻔한 소리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구요. 어 정말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의미는 댓글이나 댓글 개수랑 조회수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솔직히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조회수 많은 그런 영상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 결과 어 앞으로 조금 더 공들여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어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상영상에서 그걸 빼먹었네요. 저의 일상영상의 가장 첫번째 일상채널의 첫번째 올라갈 영상은 수제비 인더하우스 수제비 랜선집들이 영상인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이렇게 눈치도 없이 수제비 집들이 영상을 스타트로 하구요. 그 다음부터 올리케 제가 미리 지금 5일동안 촬영하고 완성된 2개 영상 그러니까 제가 집들이 하기전에 어 이것저것 할게 많잖아요. 그 과정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다 편집해서 미리 업로드를 해놓고 집들이 영상이 첫번째로 공개된 다음에 아 수제비가 집을 이렇게 어 꾸미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생각은 그렇구요. 그래서 일상채널은 제 생각에 일주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업로드되기까지 그동안 열심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일상채널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요. 어 우리 현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 저도 남부럽지 않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번째로 저는 집에서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청소나 정리 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청소도 하기 쉽고 정리도 하기 쉽고 그러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어 ASMR이고 다발이고 난 우울해 이러면서 그게 꼭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원래 일상채널 제목을 움직이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다른걸로 바꿨구요. 일상채널 제목은 그때 확인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상영상을 찍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움직이고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가꾸고 그러면 동달아서 ASMR 영상 촬영도 조금 더 파릇파릿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되게 할 수 있게 될거에요. 왜냐면 제 우울의 이유는 한 60%가 청소하기 싫어서 우울해지거든요. 알아요. 저도 좀 제가 도라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 우울의 이유를 정소랑 정리해서 찾는게 되게 웃긴데 그럴 수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 공감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실거에요. 이게 이렇게 길어질 영상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어 편집을 해서 오늘 저녁에 올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어 두피마사지 요즘 진짜 생각이 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못자고 맨날 자기전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정리를 싹 했어요. 손으로 직접 다 써가지고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이고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어 일상채널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어 죄송한데 왜냐하면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의 8알이 일상채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그것을 원동력으로 어 ASMR채널도 같이 더 잘 찍을 수 있거든요. 되게 말 같지 않다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알아요. 후후후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고양이들 한살이라도 하루라도 젊을 때 되게 모습 많이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면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이번 주말쯤에 영상 하나 올릴거구요. 어 더 빨리 올릴수도 있지만 아 안되겠다. 이번 주말쯤에 하나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배에서 고럭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ASMR을 제가 어 한참 되게 자주 올릴 때는 정말 이틀에 하나씩 올린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노력하고 퀄리티 높여서 일주일에 한개 많으면 두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마이크는 기껏 세개나 설치해놓고 좌우 구분도 제대로 안되게 말해서 죄송하구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잘자요. 안녕 안녕 안녕